자 오늘은 저희 팬카페 아이디어가 올라왔습니다 몬스터를 광물티어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고 싸워라 자 오늘 저희가 등급을 매겨본 몬스터들은요 저희가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다 때려잡아 본 몬스터들인데요 자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등급을 나눠놓은 이 괴물들을 사야합니다 방지를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광물 등급에 맞는 가격을 주고 괴물들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럼 다들 곡괭이를 들어주시고 출발! 어 잠깐만 야 왜? 오피곡괭이 내려라 아니 뭐해 양심이 없네 양심을 오피곡괭이는 당연히 안되지 철곡괭이 들어요 알았어 자 철곡괭이를 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자율상점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모은 광물들을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자율상점에서 광질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게 가격들이구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이템입니다 자 그렇게 상점에서 광질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구매하면 좋겠죠 그리고 한정판매라 누구 한 명이 사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등급을 매겨놓은 몬스터들로 못 배틀을 해보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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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데려갈 몬스터들을 골라야겠네 여기 보자 강한 몬스터를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비스트밴디랑 카툰캣이 제일 세단 말이야 근데 에메랄드를 구할 수 있을까? 저기 주민마을 가수 구해봐 여기 야 주민마을이 있겠냐? 여기 어? 어? 이야 동굴이야! 멋있어 나 벌써 석탄 구함 수고! 뭐? 석탄이면 뭘 구할 수 있지? 아만다 구할 수 있지 않나? 아 아만다랑 발리! 아이 젠장 적어가지고는 몬스터를 못 찾는데 자 참고로 오늘은 몬스터 세 마리를 잡아가지고 3대3 배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도 되나요? 뭘 사는데요? 저는 아만다를 사고 싶어서요 아만다를 산다고요? 아만다 팔렸나요? 어 글쎄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아 팔렸네 발대라도 사야겠다 큰일났네 철개를 어디서 구하지? 근데 마을도 구하고 싶은데? 금도 지금 되게 필요하지 않나? 에이 금은 뭐 그냥 뭐 금등급에 스크립에 토일레 쥐빔톨릿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 그러네? 야 금등급 짱다하네 어 새로운 동굴이다 아싸병 야 이번 동굴 느낌 좋습니다 지금 금이 여덟개 있는데? 금 여덟개라고? 그럼 잠깐만 금등급 다 살 수 있는 거잖아 어 다야다 다야다 아 안돼 혼자 다 아이 먹네 아 나 철개 철개 찾았다 일단 지금 급한대로 이렇게라도 가야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자 가자 지금 보니까 어 애들이 많이 안 사갔네 그러면 나 사갈 거 있지? 정답 철블럭 하나를 지불하고 드릴 마인카트를 구매합니다 철블럭 세 개를 지불해가지고 아이언드릴을 구매합니다 오 그리고 꽤나 많이 부른데 철 두 개 두 개 남았거든 그러면 일단 허기허기랑 그리고 나미롱맥을 구매하자 일단 두 마리 샀으니까 한 마리만 더 모으면 되는데 나 돌 많거든 그리메이스 사겠습니다 일단 안전방으로 몬스터 세 마리 샀어요 이거 금괴로 몬스터 살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금괴로 몬스터 살 수 있어요 다 사야지 금괴로 다 산다고? 남겨둬 응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있지? 어 다이아몬드다 자 과연 다이아몬드 몇 개가 나올 것인가? 아 하나 나왔네 이제 뭐 사는지 안 알려줘야겠다 솔직히 절대 죽일 수 없는 걸 알고 있긴 하거든?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이걸로 하자 응 그게 뭔데 그래서? 저걸 사야되는데 저거 아 근데 진짜로 에메랄드가 이제 하나 나올 때가 됐어요 에메랄드 찾기 진짜 힘들다 에메랄드도 약간 광맥처럼 돼 있나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더이상 광물을 캘 수가 없으니까 이정도 좌표에서 드릴을 타고 도망다녀야겠어요 자 기름넣고 드릴 준비됐고 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우와 성능 개쩌라 왜? 얼마만한데? 가자 뭐야 궁금하겠지 나도 타야다 오케이 광물 하나 나왔고 드릴 오버 드릴 과부가 걸렸어 3초 후에 다시 시작하려 오 빨개지는거 봐라 오케이 다시 고 뭔가 렉걸리는거 같은데 로비님 때문에 지금 하하하하하하 어 다이아몬드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다이아몬드 4개 남았는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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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나 이제 다이아몬드 샀단 말이야 헤헤헤헤 헤헤헤 한개는 남겨놨죠 그래도 그리고 땅콩이 정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먹으세요 아니 에메랄드 진짜 드럽게 안보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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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헤헤헤헤헤 아이씨 찐찐찐 야야야야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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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나아이츠 안돼 어후 맛있게 살고서 갑니다 고빈님 난 그럼 사러 가볼게 와 지금 바로 간다고? 고빈님 장전부터 가볼게 아이씨 아이씨 오피곡갱이 오피곡갱이 오피곡갱이? 잘 사고 갑니다 우와 에메랄드 있었어? 아이님 왜? 내가 부탁을 할게 있어 뭐 돼? 아이씨 아이씨 위대하신 아이씨 예? 이거 좀 부서주세요 오우 도마내욱 아이야 안녕하세요 아이씨 우리 에메랄드 가지고 같이 놔줘서 realise 우리 에그랫지 장전부터 다른 목푼 아니다구는데 아 venir 打어욱 다이아밖에 안나와있어 아이, 조졌네, 이거. 아이님! 어? 내 생각엔 우피 곡괭이 쓰레기인 거 같은데, 이제. 네만, 이거 반품해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어, 거기 있다! 에메랄드 하나 얻었는데. 그거를 곡괭이로 태웠네. 아이님, 아이님, 아이님. 아이님. 왜요? 제가. 어쩌라구요? 야, 아니 우피 곡괭이한테 깜쳤어? 네만, 이! 어? 스토바나다. 이런데 또 에메랄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설마. 뼈밖에 없네. 어, 에메랄드다! 예스 베이비, 예스 베이비! 빨리 가서 모이스터 한 마리 사야 되는데. 아, 행복한 고민의 시작이구만. 잠깐, 내가 이대로 티피 타가지고 로빈 죽이면 되는 거 아냐? 야, 하이에나들. 하이에나들 다 모이네, 이거? 그럼 당연하지. 깜치면 안 되겠는데, 진짜? 나 안가, 나 안가. 얘들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아, 한 플렉스 보여줘, 핑구님? 어, 보여줘봐.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아, 진짜. 어, 게임으로 치면 나겠지? 엠정 벌리고. 아, 아닌데! 막아, 막아! 아닌데, 막아! 아닌데, 막아! 에메랄드 나왔다! 샀다, 샀다!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 샀어? 자, 행복한 쇼핑을 해볼까요? 뭘 사지? 근데, 지금 보니까. 비스트밴디랑 카툰캣 둘 중 하나를 사야되는데, 내가 볼 땐 카툰캣이 제일 센 거 같기도 하고, 저는 비스트밴디로 하겠습니다. 아, 다들 뭐지? 해야겠다. 비스트밴디봐, 이거. 와, 멋있다. 이거지. 아이, 진짜 안 보이는데? 어? 우와! 우와! 에메랄드! 에메랄드야! 에메랄드. 에메랄드를 어떻게 찾았지? 근데 물속에 있는 거야? 어, 5 백 loose 꽥이 룩 해진다, 이거? 어? 5 백 fuck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아, 그럼 그냥 철 Spanish 이렇게 시작해? 하하하. 5 박 계속 미쳤는데, 다섯 개 나오면? 아니야, 철inander. 철 나랑 못 포기해isé. 나이스! 개겠지. 이야,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10 9 8 7 6 5 4 5 5 3, 2, 1 짱짱짱! 아, 이 불닭! 자,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보니까 저희 몬스터 등급판에 몬스터들이 꽤나 많이 사라졌는데요 역시나 흙이랑 돌 등급은 절대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대진표를 짜야 되는데 저희 눈앞에는 무지개떡 같은 대진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오늘 목배트를 붙일 몬스터 3마리를 선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어디 보냐 아, 근데 피규어 놓칠 수가 없는데 하... 자, 1라운드 출전은 일단 마미농렉으로 나는 헬렉 그 다음에 2라운드는 피규어... 피규어있나? 거기 어디? 피규어? 나는 1라운드... 턴트... 피규어라겠다 2라운드는 피규어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는! 비스트밴딩! 됐다! 그럼 나는 마... 첫 번째 1라운드는! 사이렌 헤드! 야, 첫 번째부터 세게 나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따세이! 어, 킬리윌리! 그리고 세 번째는... 가다 발디! 어, 발디... 아이고, 약한 거 나왔다, 저거 진짜 세 번째가 약한데? 피규어님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네... 처음에 좀 몰빵했네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양수는 두 번째... 쥐맨 넣어주고... 야, 쥐맨 쉽지 않은데? 에헤, 마지막... 카툰캣이다! 아, 카툰캣! 자, 마지막 3라운드에서 과연 비스트밴디랑 카툰캣이 붙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살짝 구분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세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은 부정승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오! 그것은... 뽑기로! 뽑고,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황금블럭을 뽑으면 부정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먼저 뽑을래?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어 먼저 뽑아! 그래! 세연채! 슛! 아, 네데라이트블럭! 내가 할까? 내가 할게! 뭐가 금블럭 나올 것 같은데? 아오오오오오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봇배틀 경기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몬스터 경기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결을 할 거거든요 3판 2선 승제로 몬스터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구님이 처음에 낼 몬스터는 사이렌헤드! 가나사리네드! 자, 이제 루비님이 낼 몬스터 마미농레그! 자, 싸움이 붙습니다 가나사리네드! 자, 마미농레그 바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려오고 아, 우려치기! 마미농레그가 사이렌헤드를 잡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미농레그가 사이렌헤드에게 데미지를 입혔는데요 아, 사이렌헤드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오, 비보인다, 비보인다 마미농레그랑 지금 동시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마미농레그 자위의 탕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용암으로 몰려요 오, 곧 장애이거든요 안돼 안돼 마미농레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좋았어 가자 안돼 야, 자리를 바꿔 조금 더 안돼 버텨, 버텨 버텨 아, 마미농레그 장애 탈락입니다 첫 번째 경기 사이렌헤드 승리 너무 센데요? 사이렌헤드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 시작합니다 루비님의 두 번째 몬스터는 피규어 킹구님의 두 번째 몬스터는 킬리빌리 바로 싸움 시작합니다 자, 피규어 대 으아악 피규어가 킬리빌리를 눈 깜짝할 찰날 바로 씹어먹어버렸습니다 자, 저는 몬스터 안 바꾸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킹구님도 사이렌헤드 소환하시고 싶으면 사이렌헤드 소환하시면 돼요 사이렌헤드 소환하겠다 좋아요 사이렌헤드 대 피규어 하면은 색깔 비슷해가지고 둘 다 팔다리 길거든요 자, 싸움 시작됐습니다 피규어가 사이렌헤드 킬리빌리보다 더 빠르게 죽이고 우빈이 결승에 확정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몬스터 등급 배틀 최종 결승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와라 뮤탄트 와들 나와라 허기허기 공격해 워드 너랑 쥬맨 야, 거대한 쥬맨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피규어가 가까이 달려 다가가는데요 쥬맨 인식을 못하나요? 드디어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레이저를 쏘는데 쥬맨 체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피규어가 장을 탈락을 시키나요? 안 돼요! 아, 점프 스케일로 한 방에 먹어버립니다 자, 현재 스포어는 1대1로 무승부 상태 마지막 1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 1대1 상황에서 최후의 결과를 밤가름할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인이부터 소환해주세요 가자, 카툰캣! 자, 카툰캣 소환됐습니다 뭐야, 쪼그맨는데? 아직 뭘 모르는구만 어이, 신참! 맞아 따라 비스트밴디! 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스트밴디대 카툰캣! 가운데서, 오! 뭐야, 누가 이긴거야? 카툰캣이 죽었습니다! 비스트밴디가 이긴거에요? 야, 최초인데? 어떻게 카툰캣이 죽었지? 뭐지? 이제 카툰캣은 죽습니다! 자, 에메랄드 구간에서 황제는 비스트밴디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이 두 편으로 나눠줬지만 몬스터의 등급을 나눠보고 몬스터의 등급이 정말로 잘 먹여졌는지 못배틀까지 부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땅속에 있는 몬스터를 캔듯한 기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의 컨텐츠를 진행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등급을 잘 매긴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